안녕 영업 친구들 오늘 잼잼 클래스에서는 우리 12월에 태어난 우리 친구들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친구야 생일 축하해 와우 여기 보니까 토끼 친구도 축하해 기린 친구도 축하해 예수님하고 생일에 똑같은 12월에 태어난 친구들 누가 누가 있을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12월에 태어난 우리 친구들이 누굴지 기대하세요 어머 멋진 남자친구는 누구지 이름이 뭐냐면 정재현 오빠예요 우리 재현이 오빠의 생일을 우리 함께 축하해요 와 재현아 생일 축하해 이제 두 살이 됐어요 우리 재현이랑 같이 생일 축하 노래 우리 배웠죠 친구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오늘은 가장 가장 기쁜 날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오늘은 가장 가장 기쁜 날 재현아 사랑해 만나서 반가워 재현아 사랑해 하늘만큼 딱만큼 자 하나님 너를 보내신 오늘 가장 기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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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재현이를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재현이 오빠는요 엄마랑 또 누나들이 둘이나 있어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정재현 엄마입니다 재현이가 100일 정도 됐을 때 영화부에 간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째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참 힘든 한 해였죠 하만 시기의 매도 우리 가족을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매주 예배를 위해 영상을 만들어주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매주 예배 시간에 영상을 보면서 찬양과 열동과 기도를 기쁘게 예쁘게 예배드리는 재현이를 보면서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은혜 안에서 진행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며칠 안 남은 올해를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은혜받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재현이 엄마가 축복해 주신 축복 영상 우리 잘 봤죠? 12월 달에 또 누가 태어났을까요? 우와 공주님이네 한 살 됐나 봐요 첫 도를 엊그제 지낸 우리 리아예요 리아 리아가 12월 달에 태어났고요 리아는 이제 조금 있으면 동생이 또 태어난대요 아 너무너무 좋겠네 우리 지아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면서 우리 또 축하 노래 불러줄 텐데 하나님이 우리 리아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대요 영화분 모든 친구들의 축복을 함께 받고 우리 리아의 생일도 함께 축하합니다 하나님 너를 보내신 오늘 가장 기쁜 날 하나님 너를 보내신 오늘 가장 기쁜 날 사랑해 네 사랑해 사랑해 만나서 반가워 사랑해 친구야 하늘만큼 땅만큼 네 우리 리아가 첫 번째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리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멋진 첫 돌 사진을 함께 보내주셨어요 우리 리아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해요 자 우리 12월 달에 또 한 친구가 태어났어요 누굴까 우리 얼굴 보고 한번 맞춰볼까요 어머나 여기도 공주님이구나 예배 드린다고 눈이 반짝반짝하네 누군지 궁금하죠 네 여기 친구는 바로 은혜예요 최은혜 은혜의 생일을 우리가 또 오늘 함께 축하하면서 축복할 텐데요 은혜는 엄마 아빠가 또 멋진 축복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축복 노래 부르고 함께 영상을 또 보도록 해요 우리 은혜를 함께 축하하면서 축복하는 노래 하나님 너를 보내신 오늘 가장 기쁜 날 하나님 너를 보내신 오늘 가장 기쁜 날 사랑해 은혜야 친구야 만나서 반가워 사랑해 친구야 만나서 반가워 하나님 반가워 은혜 생일 축하해 은혜 생일 축하해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고 있어 영화부에서 훌륭한 전우산인 선생님들 만나서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믿음 쑥쑥 자라요 최은혜야 최은혜 생일 축하해 최은혜 생일 축하해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순임 안에서 우리 딸 정신 건강 육신 모두 건강하게 자라길 바랄게 사랑해 사랑해 네 이렇게 12월 달에 새 친구가 태어나서 리아와 은혜는 한 살이고 우리 재현이 오빠는 두 살이 됐어요 영화부에서 준비한 선물 또 풍선 함께 꼭 받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